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정기조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혁신위원회 만찬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바로 통합. 넥타이 색깔을 주목해 보시죠. 오늘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국민통합! 화이팅! 오, 파란색 넥타이.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날 국민의힘 당사에 걸린 프랜카드가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국민통합만큼은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한길 또 국민통합위원장은 빨간색, 대통령은 파란색. 우리나라 태극기에 흑백 빼고는 두 색이 상징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신 일이라 진작하셔야 될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넥타이 색깔이 바뀐 게 상징적인 의미라면 앞으로 정경위원님, 어떤 점들이 더 주목을 받아야 되나요? 이제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통합이라는 단어는 기존에 많은 정권에서 썼죠, 대통령들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통합의 그런 메시지를 내주신 거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요. 그런데 이제 더 넘어가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내년 총선의 승리입니다. 총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총선에서 이기려면 결과적으로 공천이 문제인데 이기는 공천, 어떻게 하면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냐. 그 공천의 방식,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바닥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 느끼시는 그런 방법이 나오면 그게 혁신이고 결과적으로 그게 통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총선은 사람이고 사람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수해서 사람을 뽑는 건데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인물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사무총장 인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계속 TK고 뭐가 바뀌었지 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역의 의원들이세요. 사실은 험지에 있는 분들은 국회로 다 진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수도권이 지금 어렵다는 거거든요. 수도권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그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인물이 없죠. 없는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공천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기는 공천. 지금 사람이 없는 가운데 우리 지도부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내년 공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공정하게 하겠다. 모든 지역에 경선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방식을 얘기하면 저는 그거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글쎄요, 이 두 사람. 집안 싸움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보수가 상당한 위기를 느낄 수 있다. 보수가 지금 19회 총선 때 152석, 그 다음 122석, 그 다음에 지금 110석 정도로 왔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노원에 공천받는 걸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노원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상태다라고. 공천을 받아도. 왜냐하면 노원에 안 계시잖아요. 노원 지역에서 출마를 하시고 노원 지역에 계신 분이 노원에 콧백이라도 비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의도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분들의 발언을, 자신을 공격하는 발언에 대해서 직접 대응을 하거나 한 판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안 해요.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과 직접 대결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안철수 의원을 겨냥하는 논객이 있습니다. 보수의 논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인데, 또 이분이 전에 안철수 의원 한 번 쓰러졌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게 회자가 됐어요. 안철수 의원, 건강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안 의원 아픈 사람 얘기 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픈 사람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안 의원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안 의원이 허위 사실이다, 어떠한 기저질환이나 질병이 없다, 마라톤도 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소하겠다 이렇게 공방이 지금 오가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 소장이, 장성철 소장이 다시 안 의원님이 쓰러지셨고 2022년도 6월 달에 안 의원님이 쓰러지셨었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고 구급차에 실려서 분당재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내 심정도 좋지는 않다. 이렇게 또 추가적인... 날짜까지 했네요. 22년 언제요? 22년에? 22년 6월 2일 오후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1년 몇 개월 전인데. 본인이 뭐 보좌재진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허위 사실, 명예훼손 이런 부분에 이제 송사까지 거론이 되니까 이렇게 구체적 팩트까지 나열을 한 건데 이제 개인의 이런 건강상태, 신상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공개를 하고 이게 뭐 정치 공방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당 내에서도 당연히 이제 볼멘소리가 나오고요. 국민들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때요. 정치인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막 텔레비전에 더 나오고 싶어요. 왜냐? 그 좋은 이미지가 나의 정치적 이미지랑 연관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막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요. 국민의힘 선거 패배하고 그 책임 누가 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꾸 지금 안철수 의원이 나와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별로 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들,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아주 중요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이렇게 갈등을 벌이는 듯한 양상 뭐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전체의 이미지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거를 관리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결국은 대표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그런 결과가 총선에서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강 대표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된다? 뭐 한마디 정도가 아니고 정리를 해줘야죠.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는 방법은 대단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게 먹힐까요? 아니요. 안 먹히면 또 더 강도 높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자꾸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그런 얘기들이 당내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걸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대표가 해줘야 되고 지금 용선 대통령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년 총선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면 변화하는 이미지, 통합 뭐 이런 것도 국민들한테 그런 실질적인 그걸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론이 움직이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원에서 5분 기준으로 해주는 것 3분 기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osi 기도를 들지 않을 때 진짜 이제는 분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있어요. 저희는 일본에도 못한 것 같고 그냥 운행해서 등장하는 것 같고